30대 남성 A씨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평화의 소녀상 등에 검정 봉지를 씌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철거라는 글자가 적힌 검은 봉지를 일본 영사관 인근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동상에 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이 A씨가 씌운 검은 봉지를 벗겨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재물손괴 혐의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